. 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더. 아 미림 한 번 했구나 내가. 조조조조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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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미래마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아닌가 기억이 좀 안 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좀 기억이 잘 안나 1번에 물 내리셨네요 잠시만 4번님은 저 따라서 내리셨고요 4번님은 저 따라서 내리셨네요 어 4번님 따라가게 하셨는데 저 따라가게 하시네요 오 지금 이 지압 좀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집이네요 제가 점 찍어놓은 데에서 엄청 떨어져있네요 지금 제가 점 찍어놓은 데에서 처음에 더 떨어져있어요 57kg, 59kg, 60kg, 61kg 뛰어 뛰어 지브랑이 뛰어 뛰어 지브랑이 뛰어 이따 가보면 알겠죠? 아이고 아이고 모래쪽이다 오 사부님 내 주변에 계시네 사람 두 명 포착한 것 같은데 안 못 봤나? 우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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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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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마니도 굽었고 슬슬 catching spec 소수模자 옹 저 일단 좀 이동을 좀 합니다 여기 좀 너무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여기 오토바이 같은 것 좀 먹을게요 오토바이 헤맥 같은 것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차치했고요 근데 이거 두 명의 끼가 아닌데 작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끌어온 것 같은데 끌어온 다음에 두 명이 딱 뽀뽀뽀뽀뽀 쏘는 그런 작전 같은데 아니겠죠 오 잘 내렸다 나 위치 좋다 위치 조정 잘했네 오늘 위치 조정 괜찮네 아 취소 4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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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4번 4번님 4번님 같이 갑시다 할아버님 음 일단 2총도 있네 근데 세월소 다 있으니까 팀킬 가능해요 언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팀킬하면 됩니다 팀킬 비키라고 팀킬하면 됩니다 2차ope 직구 28 27 27 29 Geb 하나 어 연막탄이다 연막탄 해주었습니다 여기 여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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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캠비가 탈 수 있던데 캠핑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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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쿵 쥬쥬쥬쥬쥬 쥠암프 쿵 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죽을수도있네요 제가 아가를 죽였던 사람 그 아이템도 좀 소음 소음이 좋은데 근데 소음을 죽이면 어떤 거지? 팀원이 한 명 죽였대요. 팀원 4번이가 3원. 팀원 4번이 1 위해서 이대로 왔어요. 팀원 4번이 R5. » When the room was in cave while everybody was in cave. geremaid plug programs were in caveways. encara positivity was in caveways. 저도 궁금합니다 사람 위치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두 명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데 사람이 두 명 있을 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데 한 네 명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모두 다 다른 데 찾아왔던가 그러죠 음 근데 근데 여기선 새로운 차들이 막 나옵니다 주변에서 새로운 차 음 이거 행피한 사막이네요 근데 이건 30발짜리 총인데 30발 5발 35발 총 갑자기 35발밖에 안 나가네 일단 레드윤 사라졌네요 레드윤 경고 레드윤이 활성화됩니다 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 정도로 없지 어디 행피한 사막인데 왜 해매고 있나 사람들이 해매고 있나 어디 해매고 있나 뭔 총이지 뭔 총이지 연발총이네 연발총 근데 여기 사람이 2명밖에 없지 2명밖에 없지 내가 죽인 사람 2명인데 2명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보급품이다 보급품에게 갑니다 보급품을 갑니다 저 뒤에 있네요 여기 산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면 빠바빡 쏘는거 할까요 그럼 재밌게 쓴다 음 음 찌찌찌찌 뭐지 사람이 있음 꺼내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급품이 또 뒤에 떨어졌네요 이거 사면 조절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 뒤니까 좀 뒤에 왜 여기 우유유유유유유 쿵쿵 여기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보급품이 좀 멀리 떨어졌네 응 나 보이네 가려 뭐가 있다란거지 저쪽 뒤에는 일단 사주age 차화 좀 가져갈게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음.. 위치가.. 괜찮은데 와.. 자! 타! 차 타러 갑니다! 4인형.. 어휴.. 누가 총 두바 쏘네 쪼.. 쪼깃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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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말하겠다 대부분 일으켜 가겠다 아무튼 생각 좀 그러네 stationary 경 masuk sa 로드킬 해버릴게요 쟤트키가 로드킬이거든요 로드킬 제가 로드킬 좀 합니다 로드킬 운전 로드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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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excuse 로드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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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로드킬은 조금 못하긴 합니다 제가 어떨 땐 하지 근데 금방 거의 별로 못하긴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상 올라가는거 아주 힘드네요 여기서 좀 힘드네요 쭈음 갑니다 꾸블렁 꾸블렁 쭈음 쭈음 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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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왜 잠시만 이사분 바로 뒤에 있네 있어만 거. 야. 또 산 넘어야 돼 산담곤 산이나 앉아 못감는데 이제 mat 그렇다면 죽을까요? 한 번 죽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하면 죽읍니다. 죽겠습니다. 아, 이거 잠잠해야겠다. 아, 기절했네. 아, 새우수 잔 던질 수 없네. 기다렸으니까 저는 나 가겠습니다. 여기, 이거. 여기 뒤에 뭐 이상한 것도 없네. 저기, 안 던져도 됐나? 저기, 도망치고 싶은데요. 저기, 저는 안 던져도 됩니다. 오, 가네? 시, 간다! 근데 왜 가지? 아니, 그렇게 쫓아는 거 아닌가? 쫓아 오지도 않네. 그냥 힘들어서 갔나 봐요. 사람 있고 해서 좀 갔나 봐요. 저 옆에 외제차라. 외제차, 외제차. 외제차 못하네. 어휴, 외제차 못하네. 어휴, 어휴, 어휴. 종사하는 사람도 생겼다, 지금. 계속 앉으니까. 저는 죽읍니다. 빠빠. 관전 나가기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